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냥이 서울에 이어 경기도 포천에서도 발견됐습니다. 환경부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서울 용마산 2차 조사 과정에서 용마산과 약 30km 이상 떨어진 포천에서도 사냥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. 환경부는 조사 결과 용마산은 사람 진입이 제한되는 인공폭포 인근 절벽이 있는 데다가 먹이인 활엽수 숲이 조성돼 있어 사냥이 살기에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.